안녕하세요 손 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 선생 입니다 금일은 하프 인치 용접하는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본원에서 준비한 영상은 조금 특이하게 카본과 이 갈바 그 다음에 스텐레스를 이 세가지 자세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용접하는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무쪼록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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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